드디어 발견한 삼리우 캐릭터즈 서프라이즈 마이킹 몇 종이지? 몇 종인지 안 써져있어 골라서 사자 몇 개 사갈까? 골라 너도 골라 나 이거 몇 개 사갔네? 여섯 개 너 아무거나 골라 이거 아 좀 성의있게 골라볼래? 이거 성의있게? 응 위에서 다 빼는 것 봐 여러분 이거는 삼리우 서프라이즈 마이킹 진짜 요청 미친 짓이 많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다 팔려있고 살 데가 없었는데 영구원이랑 같이 세븐일레븐 4분 덴가 5군데 돌아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구매를 해왔어요 근데 한 박스 다 사면은 전종이 들어있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전종을 사서 원하는 최애를 뽑는다?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적게 사서 최애만 저격하는게 진정한 가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뽑았고 연구원은 개 대충 뽑아도 제가 뭐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얘 이거 여섯 개 지금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거는 좀 운동 컨셉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마이킹링 여는 영상들 또 많이 봤는데 저는 이 뽕뽕푸린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호차코도 요새 요새 조금 마음에 들어요 뽕뽕푸린 호차코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최애는 일단 뽕뽕푸린으로 하는 걸로 하고 라인업이 열여섯 종인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씩 열어봅시다 누가 뭐 골랐는지를 근데 모르잖아 이제 뽕뽕푸린 야구인데 야구권 던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뚱뚱해서? 어 우리 뽕뽕푸린 욕하지마 짜야 돼 짜야 돼 짜야 돼 자 그럼 드디어 대망의 삼리오 서프라이즈 마이키링 아 이거를 제가 원트로 뽕뽕푸린 뽑았거든요 이것도 뽕뽕푸린 아크릴이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싹싹 비벼주는 거예요 기를 받아서 한 방에 원트 가능할지 하나 둘 어 짜잔 바로 호차코가 두 번째로 노리던 호차코가 나왔습니다 이거 사탕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후개지진 않아요 좀 큰 사탕인 것 같은데 제가 먹는 것 중에 사탕을 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탕 아이스크림 잘 안 좋아하거든요 물어보면 짜잔 이렇게 근데 펄이 진짜 괜찮다 아크릴이 이렇게 택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마니랜드님 영상에서 봤는데 앞뒤로 이 비닐이 붙어있다고 했거든요 일러스트가 이렇게 예쁘게 보인다고 그쵸? 뒷면도 아 이게 앞면이다 이게 앞면이네 그치? 이렇게 진짜 예쁜 포차코 어 이것도 다 비닐이 붙어있어 대박 이건 귀찮아서 뜯지 않겠습니다 포차코 이렇게 나왔고 일단 너무 잘 나왔는데 라인업을 잠깐 봅시다 라인업이 키티 두 개? 각각 두 개씩 있나봐요 어 맞네 쿠로미, 마이멜로디, 포차코 시나모롤, 품풍푸린, 톡시도쌤, 케로피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욕도푸린 보다는 근데 몰라 이것도 보면 귀여울 수도 있어 야구 품풍푸가 갖고 싶고 포차코 일단 나왔고 나머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로 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운동 운동이 종류별로 있어서 그런 운동 하신다는 분들한테 하나씩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? 골프, 테니스 나 역도를 하진 않을거지 수식주행 유일하게 운동 안하고 있는 오케이 니가 골라봐 두번째 자 하나 둘 셋 짜잔 쿠로미가 나 아 역도 쿠로미야? 짜잔 이렇게 역도하는 쿠로미가 그게 뒷면 짠 이렇게 역도하는 쿠로미가 나왔어요 오맵 위에서 아주 잘 드는 것 같아요 헬스 좀 좀 치는 1대 500 칠 수 있을 것 같은 쿠로미 애초에 라인업 자체가 다 예쁘게 나왔어 데드리프트 쿠로미 데드리프트네 아 이름이 그래? 그거야? 노 이거 시리즈 이미 대박은 확정이니까 이제 다양한 컨셉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거 뽕뽕뿌린 노력하면서 좀 짜잔 좋아 쿠로미 완성 쿠로미 풀셀 완성 이거는 탁구 치고 있는 것 같은데 탁구 쿠로미가 나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탁구하는 쿠로미가 나왔는데 이게 이 산리우 키링들이 국내에서 또 수입된 거 사려고 하면 더 비싸거든요 기본 8,9천원씩 할 건데 이거 개당 2,500원에 이렇게 예쁜 키링에다가 캔디까지 들어있다? 좀 이득인 거 같긴 해요 확실히 국내 라이센스인데 사실 이 캐릭터들이 조금 단순하게 생겨가지고 라이센스라고 그렇게 캐릭터 귀여움의 차이도 없는 거 같고 이 키링이 괜히 인기가 많은 게 아닌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뽕뽕뿌린 우리 푸린이가 또 유튜브 각 알아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사츠 하나 둘 샥스 짠 턱시도 쌤이 몇 위였더라? 십 몇인가? 구이 안에 못 들었나? 상교동 아래였어? 상교동 아래였어? 기억 안 나 얘 근데 진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뒷면에 이 반짝이도 들어있고 그래서 진짜 예쁘게 나온 거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뭐야 근데 여기 긁혔어 너 손톱으로 긁었어 혹시? 어 농구하는 턱시도 쌤 이렇게 나왔어요 얼굴 한가운데 점 생겼어 니가 가져가 농구하는 턱시도 쌤 얼굴 가운데에 연구한 손톱에 땜빵이 생긴 농구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나왔죠? 왠지 세트로 나온 거 같은 느낌? 이렇게 꾸름이 두 개 나왔고 농구 두 개 나와서 이제 역도 펌프 나오잖아요 펌펌프린이 나와지 이거 약간 스타벅스 TPL 같으니까 약간 더 앞으로 잡겠어 다섯 번째 열어야 되는데 슬슬 나와야 되는데 조금 긴장되는 거 다섯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올 때 됐다 펌프야 가자 하나 둘 셋 짜자 펌펌프린 나와버렸죠? 근데 진짜 역도 펌프 나오네 농구원이 방금 역도 펌프 나올 거 같다고 했거든요 역시 나는 모르는 초시력 아니 얘 역도 있으니까 세트 맞추라고 괜찮네 짠 이렇게 역도 안에 어 근데 역도 뿌린이도 역도 뿌린이 예뻐 귀엽네 근데 왜 이거 바벨이라고 하나? 다 핑크색이 나의? 바벨 아 되는 거? 어 그래야 색감이 귀여우니까 짠 이게 뒷면인데 뒷면도 진짜 예쁘죠 앞면은 이거거든요 근데 뒷면으로 보는 게 반짝이 들어서 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 둘 다 괜찮은 거 같아요 땀 이렇게 흘리고 있는 역도 뿌린이에요 옷 입고 있는 거 졸라 하찮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세트가 됐어요 역도 세트 귀여워 너무 잘 나왔는데? 지금 뿌린이도 나오고 쉬고 있는 애만 나오면 아 야구 꼰뽐 뿌린 나와야 되는데 제발 마지막 연구원의 손에 맡길게요 하나 둘 셋 셋 셋 아 아 아 개의 열 받기 왜? 얘 싫어해? 저번 창리호 외하스깐 할 때도 레어카드 대신 시나모롤이 나오더니 헤어밴드 시나모롤이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저렇게 운동하는 척만 하는 시나모롤이 나왔어요 세수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막 이런 거 쓰고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 알지? 해시태그 홈트 이런 거 올리고 딱 사진만 찍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할 것 같은 느낌 이거 근데 시나모롤은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거 진짜 가볍게 정말 선물로 주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준다고 사람들이 싫어하지도 않을 것 같아 얘가 커 제일 쩐다 좀 그림이 좀 그렇네? 독잡하게 생겼나? 얘 나왔어요 그래서 짠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그냥 무진장 요청을 주셨던 삼리호 마이킬이 한번 열어봤거든요 오늘도 원하는 거 얻기엔 조금 실패했지만 그래도 뿜뿜푸린도 하나 나왔고 아 야구 뿜뿜푸린 안 나왔잖아 이걸 가졌어야 됐는데 아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네가 정하려고 어쨌든 이렇게 열어봤는데 예뻐가지고 이거 조금 전종 사지 않은 거 조금 후회될지도 야구 뿜뿜푸린 안 나와서 앞으로 눈에 보이면 계속 나올 때까지 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혹시 이렇게 요청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들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